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룩, 도우입니다! 우리가 여기 해놓고 왔죠?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와우! 뭐가 나왔습니까?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세제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갑니다! 네, 나이니가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하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간다! 빨리! 레츠고! 오, 잠깐 잠깐 소리가 안 나왔나. 갑시다! 쓰리, 투, 원, 다운! 오케이, 간다. 여기 리에 형 찍었던데. 이거 누구 손이야? 내 손. 너 손이야? 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건 저희도 처음 본다. 아, 이게... 그렇게 해? 네. 워, 리에스! 와, 너무 멋있다. 뭐야, 이게?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어, 소울도 나왔어. 간다! 오, 우리 군무를 진짜 빨리 한 거야. 오, 오! 에헤! 에헤! 그냥 던지는 거야. 으아악! 야, 좋아하지 마. 오, 오, 헬리콘터스! 타라! 탈? 네, 탔죠. 와,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리에스! 이번에는 우리 군무 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 그래요? 오, 오! 프린스! 이제 진짜 추웠지 않아요? KB! 아, 네. 추워바 추웠지 않았어. 오, 오, 오. 다들 이제 싹 넣어가네. 오, 오, 준지 씨. 와우! 오, 진짜 멋있다. 이곳이 멋있다. 덕님들! 모델님들 진짜. 오! 오! 오우! 되게 나아. 오! 멋있다. 이거 봐. 이거 진짜 멋있다. 우리가 골라던 노래 되게 많네. 이번 국제에서 엑트라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게. 감사합니다. 저거 완전 멋있었어요. 멋있다. 와 큐빈! 큐빈!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라인도 이때 진짜 추웠는데 잘해줬다. 분무가 많이 난다. 그러게. 신이 사바나와 다르게 강렬하네. 오우! 와 도민호 발보다는 모델보다 진짜 멋있다. 도민호? 감사합니다. 키차에 달라고 안 보였어. 제가 좀 폭발 들었어요. 오 멋있다 이거. 아침발 이거? 아침발. 어 들고 있었어요? 긴발에 들고 있었어요. 동료, 동료. 긴발에 들고 있었어요. 머리 잡아 잡아. 오우. 오우. 진짜 멋있다. 와 근데 저때 기운 난다. 순진이 우정 목 입고 가서 날아가는 거. 응. 수명이. 수명했지 않았나? 막 숨 안 쉬린다고 막 질질 세고. 산소 맛이 달라고. 어. 근데 확실히 우리가 퍼포먼스가 이번에는 공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요? 가라! 이거 쏘졌다. 뒤에 또 뭐가 있나? 처음에 인트로 출하자마자였는데. 와 진짜 멋있다. 인트로도 봤어? 뭐 CG라야 되나? CG라야 되나? 아 그거 내가 불렀어. 불규민! 제가 동그란 불안이 안 되나? 그런 장식물 같은 거에 제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꿈이 꿈보단 소원이 하늘을 나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엄청 무섭고 다리도 먼저 오도로독독독독독 떨리고 제가 와이어를 내고 있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와이어가 지워졌어요. 어 그런 얘기야? 공중에 떴다고 해야 되나? 공중에 떴다고 해야 되나? 공중에 제가 실제로 떠 있었습니다. 맞아요. 와이어도 없이 위험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거랑 더 위험한 거 한 게 더 있었어요. 뭐예요? 준지가 우주에 맞는 거야. 아 맞아. 산소 호흡 그러니까 CG로 솔직히 진짜 큰일 날 거에요. CG 승도는 산소 호흡기만 아 지났어? 갔다 와.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야 우리 미안해 나 진짜 나와. 계속 처음부터 계속 참아.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야 아주 잠시만. 저 여기 있어요. 예. 그때 따라갔었는데 정말 저도 솔직히 숨쉬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오준명의 조직수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는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준지가 너무 멋있게 잘 해줘가지고 저도 따라갔는데 가서 태양이랑 하이파드 갖고 왔습니다. 어쩐지 약간 탔더라고요. 엄청 고마워 죽어야 되나? 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쳐봐. 저희가 이번에 동무를 여러 명이 했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호리 스타일 호리 스타일을 여러 개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들 숨기고 있더라고. 또 나왔었지. 저희가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까지 되게 다양한 버전의 티저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궁금증이 유발된 상태로 보니까 약간 뭔가 더 티저에서도 못 봤던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 게 더 약간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팬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정말 뮤비를 기다리고 계셨겠지만 저희도 정말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도 같이 이제 팬분들처럼 야 티저 떴어. 티저 떴어. 티저 떴어. 저희 막 맨날 새벽 연습하면서도 연습 중간에도 갑자기 누가 아무래도 우리 티저 떴어. 이러면서 야 연습이고 이따 보자. 한 달에 모여 컴퓨터 업그레이드. 이래서 또 티저 보고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바로 뭐 거의 저번 주이고 이번 주죠. 네 맞죠. 저희가 이렇게 리액션 영상이 이제 곧 나오면은 이제 팬분들이 이제 댓글로 저희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나 이런 걸 좀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상력을 뽐내주세요.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 올령 오브.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스 오브 뉴스. 와우. 이제 2번부터 멋진 무대. 아주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령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진짜 만나요. 이제 진짜 만나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